이거 좀 놀러 갔어요 기말고사 공부한다고 말했을 텐데 은솔이 다 했다던데 어디 가요? 여보! 은솔아 잠깐만! 잠깐만! 여길 왜 와요? 지난번 은솔이 초대받았을 때 당신이 말했잖아 방글래 여기 501호라면 방글래는 안 왔어요 방글래 아니면 갈 데가 어딨어? 은솔이 왕따라며 은솔이 데리러 오셨습니까?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은솔이 초대하지 말라고 기다리세요 은솔이 내려보내겠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요? 몰라서 묻나? 왜 하필 방글리네 집이야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은솔이 방에 가서 공부 준비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 은솔이 영영 못 볼 수 있어 내가 왜 은솔이를 못 봐요?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대체